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문경에 있는 캠핑장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1년 전에 한번 왔다가 갔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멀리서 봐도 차들이 꽉 차 있네요. 여기는 오토 캠핑장 같은 노지 캠핑장입니다. 오토 캠핑장 같은 노지 캠핑장.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캠핑장 자체가. 그래서 여기저기서 캠핑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쪽에는 사이트가 아닌 그냥 잔디밭 주변. 낙동강변 주변에 그냥 캠핑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좀 왔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노지 캠핑장입니다. 여기 사이트는 한 40개 정도 되는 사이트에는 오토 캠핑장 같은 노지 캠핑장입니다. 여기 너무너무 멋진 곳입니다. 낙동강변입니다. 지금 지나가는 도중에 여기 캠핑장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여전히 여기는 캠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전히 여기는 캠핑장입니다. 여전히 여기는 캠핑장입니다. 여전히 여기는 캠핑장입니다. 여전히 여기는 캠핑장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사이트 사이트가 여기 바로 옆에 옆에 이렇게 한 10대씩 사이트 자체가 큰 차 2대씩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사이트가 여러 종류입니다 넓은 쪽이 있고 좁은 곳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여름에는 더 좋은 캠핑장이 아닐까 여기는 오토캠핑장이 아니고 무료 캠핑장입니다 여기는 문경 야구장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문경 야구장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 여기는 워낙 넓어서 웬만큼 많이 와도 꽉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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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